심박수 챌린지부터 500만 관객 돌파까지 파죽지세로 천만 관객 청신호를 켠 영화 서울의 봄. 이 영화 흥행의 중심에는 전두광역의 황정민 씨가 서 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매 작품마다 늘 자신의 연기를 넘어서며 흥행작과 명작을 탄생시키는 배우. 황정민이 황정민을 넘어선 순간에 발견. 스타 인생작에서 확인합니다. 19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발련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숨가쁜 그날 밤에 9시간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 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더해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이고 이장군님.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요구는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황정민 씨는 권력욕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신군부의 핵심 인물. 야방의 전두광이 됩니다. 세상이 다 아는 특정 인물을 극화시킨 그는 어느 때보다 강렬한 변신을 보여주죠. 시나리오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인물의 전두광이라는 인물을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특히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 공개된 미친 존재감이라는 반응과 함께 시선집중. 이렇게 좋은 작품에 제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누구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이라면 제가 복받은 거죠. 따지고 보면 저는 파격적인 비주얼 이런 건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촬영마다 4시간에 걸쳐 탈모 헤어 분장을 하고 그 사람에 빙의한 황정민 씨. 그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분장하는 시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근데 콜타임이 아침 7시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여기에 카리스마라 불러야 할지 악마성에 가까운 여련이라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감독께서는 배우의 연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의 결말에 주는 그 전두광이라는 인물의 탐욕의 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활하다라는 감정과 그 모두 수많은 감정이 다 응축되어 있는 탐욕이라는 그 탐욕이 그 인물의 웃음으로 다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평가가 끝난 희대의 악인을 연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 하지만 그는 늘 그래왔듯 서울의 봄에서도 모든 걸 쏟아냈고 연기 내공을 폭발시키며 독보적인 악인 캐릭터를 탄생시키죠. 나는 어떤 놈 죽이고 싶던 놈 다 죽지 않으려고 제가 자꾸 뒤로 물러났죠. 대한민국 최대 범죄 조직에 잠입한 형사와 그를 둘러싼 경찰과 조직 세 남자 사이의 음모, 의리, 배신을 그린 영화 신세계 우리 브라더는 딱 이 형님만 믿으면 돼야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하다못해 저 깡패XX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날 못 믿어 네 브라더 내가 우리 브라더한테 미안한 부탁을 해왔어요 이 안에는 껄렁함과 살기가 몸에 뱀 조직폭력배 2인자 정청 황정민 씨가 있었습니다. 남자들 얘기니까 말캉말캉한 사랑 얘기가 아니어서 그렇죠 되게 직선 도로를 달리는 듯한 느낌이라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 같고 경제랑 이수경님하고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최민식, 이정재, 황정민, 스타 배우 캐스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관객들 뇌리에 무엇보다 깊이 각인된 것은 황정민 씨의 연기였죠 정청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주 묘하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길로 가기보단 여러 갈래길을 좀 두고 싶었고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곱슬거리는 머리와 선글라스, 슈트에 슬리퍼 그 어느 한국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보스 캐릭터의 등장 패션도 직접 생각해내고 소품인 비행기, 슬리퍼까지 자신의 아이디어로 캐릭터를 꽉 채우는데요 페어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머리 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막 솔직히 귀찮아해요 머리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내 머리로 하면 안 되냐 그런데 그게 참 그래도 잘 어울려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 정청은 욕이라 써놓고 정말 숨 쉬듯 비속어를 쓰기도 했죠 이것도 모두 다 그의 애드리브였다는 사실 코믹함과 감춰진 살벌함 사이를 오가며 맞춤 옷을 입듯 스크린 속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입니다 카리스마와 기세를 표현하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스크린을 압도하는 그의 연기력, 대사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의 관객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죠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굵고 짧게 싫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고 싶고 황정민이 아닌 다른 배우는 상상도 되지 않는 독보적인 존재감 그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킬지 궁금해집니다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